용인튼네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와 철망울타리, 방조망, 경음기 등의 피해 예방시설로 설치비용의 60%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 대상은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입니다.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. 시는 신청자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나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가 과수화회 등 특용작물 재배농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.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 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됩니다. 내외 뉴스통신 김상배입니다. 내외 뉴스통신 김상배입니다. 내외 뉴스 통신 김상배입니다.